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국인 알파고 신아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손 한번. 아 카메라 어디에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거기 있나? 여기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대본에는 6개 국어 능력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약간 여기 빼야 될 것들이 있고 추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6개 국어는 맞는 거예요? 6개 아니야. 뭐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5개. 5개요? 근데 여기 쿠르드하고 아랍어를 빼야 돼요. 쿠르드는 제 엄마 아빠 제가 소속된 민족이거든요. 쿠르드족. 근데 엄마 아빠 안 가르쳐줬어요. 일부러. 왜냐면 쿠르드 말을 배웠다가 토키말을 배우면 티 나요. 쿠르드족인지. 약간 우리나라 뭐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서울말 하는 그런. 쿠르보다는 일제감정기 때. 아 일본어 쓰셨던 분들이. 애초부터 조선말 쓰다가 일본어를 하게 되면 티가 나잖아요. 조선 사람인지.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는 일부러 집에서 쿠르드워 금지.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쿠르드족이면서도.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트르키어로 인사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되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저번에 사실은 불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불어로 그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약간 의심이 있습니다.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건 아니까. 뭐 의심은 뭐 욕하지 않는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욕은 아닌 거죠? 강창호님이 방금 보라 켰는데 탐크루즈 나오신 듯. 네. 저는 탐크루즈 한국 가맹점입니다. 증명점은 아니에요. 가맹점이에요. 중간에 수수료 많이 뗍니다. 아 가맹점. 네. 아니. 그 가맹점 무슨 느낌인지 아시면 돼요. 지방에 가면 삼사 동신사 다 팔아주고 중간에 수수료 많이 떼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 브랜드인 건 맞잖아요. 뭐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네. 부인하지는 않는군요 굳이. 아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으면 민심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심까지 가는 건가요? 아 네네. 아니. 근데 저하고는 초면인데. 아 솔직히 말하자면 초면 아니에요. 어?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조선시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선시대와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보다가 대우님의 영화도 봤습니다. 그거를 조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조선시대 아니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자꾸 조선에 대한 음식 문화 아니면 전쟁 정치. 또 좀 시사적인 것들. 이상 생활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아 그죠. 그것도 나름 시사적이에요.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아 그렇죠. 네. 시사적인 영화예요. 네. 어. 이 질문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드릴 질문이 저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도 확실히 인식하고 계셨네요. 네. 저는 방금 부끄러워서 처음에는 아 전면이에요 라고 뻥을 쳤는데 다음에 이제 배우님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안에 계시면 제작진이 아 알파고 그냥 얘기해도 돼. 아 또 저놈의 제작진이 또 그랬군요. 아니 근데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알파고 신하 씨라고 하는 이름이 오해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알파고는 그 이세돌 바둑기사와 맞대결한 그 AI에 대한 인식도 많고 그 다음에 이름이 신하 씨잖아요. 누구 씨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본명인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 이름이 신하 씨고 성시가 알파고인데. 아 진짜 실제로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뭐냐고. 저도 알파고 신하 씨라고 했죠. 왜냐면 이름이 신하 씨니까.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1년 만에 버기했어요. 안 되겠다. 그냥 성시를 부르자.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알파고다. 아 그냥 그렇게. 네. 2005년때부터 알파고를 서왔는데. 왜냐면 2004년에 왔어요. 네. 다음에 이제 알파고가 나왔죠. 이세돌 바둑드는 그 AI.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아 저 재수없어. 자기 이름 알파고라고 하네. 너 그렇게 똑똑한다고? 어? 아 그러니까 마치 그거를 가져와서. 네. 마치 예명처럼 만든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구나. 네. 그 좀 약간 아이큐 결핍자들이 저한테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너 본인 그래 똑똑하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는 1세다 알파고예요. 저 먼저 출시됐어요. 저 AI인 2세다고. 그러니까 그게 따라한 거죠. 어메일 보면은. 어떤 의미로 보면. 아니 하정환님이 비유하는 게 진짜 크크크 한국인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니 근데 그리고 또 신하 씨가 직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티르키의 특파원 출신으로 기자인 것과 역사를 좋아해서 관련 서적을 쓴 작가인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스탠드업 코미디를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저는 2016년에 백수됐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티르키에서 정치판이 좀 약간 뒤집어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일을 하다가 백수되면 그 일이랑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특파원이 없고 매일매일 한국 사회, 한국 정치, 한국 경제에 있었던 일들을 티르키의 말대로 쓰고 티르키에 보내는 일이거든요.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 제가 할 거 없어요. 한국에서. 근데 왜.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뭐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속여 밖에 없어. 이태번에서 케밥을 팔다든가. 아이스크림은요. 아이스크림. 네. 그걸 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그동안 한국 사회를 관찰했던 특파원인데 충분히 내 눈에 웃긴 장면들 많은데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그 장르도 그 당시에 아직 한 곡이 없었어요. 그죠 그죠. 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 강하지 않아요. 스탠드업 코미디가. 아시다시피 그 스탠드업 코미디의 불씨를 좀 약간 실마리를 잡고 뭐라고 개척시켰던 사람이 여기도 지금 사진이 크게 걸려있는 이름은 갑자기 유병재 씨인데 유병재 씨의 그 미농담 그거 다 2017년, 2018년이에요. 2016년에 제가 이걸 한번 해볼까. 비트코인처럼 터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았지만 다음에 지금 유명하는 코미디언 친구들, 비식대학 친구들이 스탠드업 코미디에 도전하면서 약간 판이 갈려서 저도 이제 예술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별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죠. 오 그게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해봐야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뭐든 그냥 해봐야 돼. 그죠. 정주형 정신. 네. 아니 그러면 2018년에 한국으로 완전히 기회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뻔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너무 의심스럽게 보신 것 같은데. 민증 깔까요?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귀한 게 확실하네. 민증 깔까요는 웬만하면 안 나오거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하 씨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아 한국의 국뽕 타임인 것 같은데. 아 이거 국뽕입니다. 아시죠? 이거 약간 알죠? 기여하신 분이 제대로 하면 어드밴티지 확실히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이럴 때 항상 제 주머니에서 들고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하나는 치안. 아 치안. 치안 문제가 확실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치안 문제 그리고 대중교통의 시스템? 대중교통이 잘 돼 있죠. 그 보스들이 거의 6분만 5분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언제 도착할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 그리고 어디나 가면 편의점이 있다는 거? 물론 이건 일본에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 합칠 때는 편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지? 사실 서구권만 가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걸 하려면 난리가 나겠죠. 서구권에서 항상 한 나라에서 뭔가 점이 하나가 미스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사실은 직업 출생 나이가 다릅니다. 저희 둘은. 저희들에게 묻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는 마스크팩을 보내드리고요. 질문을 받는 동안 알파하고 신하 씨의 근황초코를 조금 해볼게요. 저희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결혼을 했고요. 결혼 언제 하셨어요? 저는 2015년이요. 저는 선배네요. 저는 선배네요. 2014년이에요. 그래요? 그런 거 꼰대네요. 엄청 싸지네요. 먼저 하고 이런 거. 저는 중동에다가 한국에 왔는데 저는 더블 꼰대죠. 더블 꼰대. 그리고 세 권의 책을 썼다는 거. 저도 책을 세 권 썼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잘된 책이 없죠? 저 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두 권이. 아 진짜요? 네. 이럴 때 치트가 왜 이렇게 좌우르지? 한 권 빼고 저는 제일 큰 우리나라 거기에 베스트셀러 5위까지 갔습니다. 저는 제 책들이 나왔던 줄판사는 모든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였는데 제 책만 아무것도 안 됐어요. 세 권 다? 아니 분야가 어디였어요? 저는 세계사. 아 근데 원래 약간 인문학 쪽이 좀 베스트셀러 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세계사는 거기도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분들이 좀 약간 하차하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잠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약간 먹게. 우리도 좀 아들한테 나이키 신발 사주고 싶어요. 아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아니 근데 배우자의 성을 따라서 아이들 이름을 지었어요. 아 왜냐면 아들이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알파고 하룬 하면 힘들어요. 아 이름이 하룬인데. 네. 그래서 윤하룬. 네. 윤하룬 맞아요.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본인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내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떠날 줄 알았는데 내 학교도 바꿔서 저 원래 공대 공부하러 왔어요. 저 과학과 출신인데 정치외교학과를 공부했어요. 다음에 이제 외신 기자가 됐고 저는 제 한국 삶이 제가 기획한 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아 근데 여기서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룬인 아들. 그러니까 알파고 씨의 아들과 제 딸인 본비가 2018년생으로 친구더라고요. 오 그럼 몇 월 태어나셨어요? 5월. 그것도 따지나요? 네. 1월. 오빠네요. 우와 나는 진짜 이것까지 따질 줄은 몰랐네. 근데 어떻게 아이가 말 잘 듣나요? 뭐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잘 듣는 편이에요. 뭔가 이렇게 뭐 떼부리거나 그런 거 없고? 뭐 비교적으로 없는 편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가끔씩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유치원 학부모들이란 아니면 지금 학교 시작했는데 또 학교 학부모들이란. 그럴 때는 뭐 비교적으로. 저희 딸인 본비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말을 못 알아 듣는 거 아닌가. 어쩔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정말 이렇게 한 개도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자기 세계관이 너무 뚜렷한가 봐요.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어쩔 때는 정말 한국말을 못 알아 듣는 건가라고 싶을 정도로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 세계관 안에다가 진입을 해야 돼요. 아 진입합니까? 네. 저는 진입합니다. 어떻게 진입합니까? 이제 애의 관심사도 저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경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뭐 저희 아들이면 그게 좀 편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이제 거기서 뭔가 성별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관심사는 핑크색과 항상 드레스를 입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같이 입자고 그러는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한국말 알아들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비공감 댓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파고 신하 씨의 추천곡입니다. 폴킴. 커피 한 잔 할래요. 아름다운 이 아침. 별일 없는 보성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침봉 알파고 신하 씨와 함께 비공감 댓글 같이 하고 있고요. 이현진 님이 남자들의 수다가 여자들의 수다를 이기는 듯이라고 보내주셨고 조영수 님이 알파고 님 아들 1월 며칠 생인가요? 17일이요. 저희 둘째 딸도 18년 1월 생이라서요. 진짜 빠르겠네요. 1월 17일 생이며. 7472 님. 오늘 봉디가 알파고한테 전 내어줬어요. 꼰대 오브 꼰대. 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저도 조선시대 작품에 나와야지 그때 제대로 된 꼰대인데. 아니야. 그 조선시대 작품 꼰대랑은 좀 다릅니다. 아니 그래도 뭐. 그거는 꼰대랑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거는 약간 꼰대랑은 달라요. 꼰대여도 가질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미마님이 알파고 잘생겨서 책 쌓아봐야겠네요. 근데 실망하실 거예요. 책은 세계사 책입니다. 제 얼굴이 안 나와요. 그럼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사연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사연에 대한 의견을 같이 보내주세요. 9019님의 사연입니다. 저랑 한 살 차이 나는 후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은근슬쩍 존댓말 사이에 반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점심 뭐 먹을까요? 라고 묻길래 쌀국수 어때? 하니까 난 그건 좀 별로? 이런 식이에요. 아예 그냥 반말을 하려면 하던가. 근데 이 후배가 선 넘을까봐 쉽사리 말 놓으라고는 못하겠고 기분은 나쁘고.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는 저도 가끔씩 당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이니까 굳이 나는 존댓말 써야되나라는 그런 점이 친구들이 있어요. 아 외국인한테? 아니 저 이제 가서 외국인한테 해도 되는데 저 한국인이거든요. 맞어. 맞어. 민방위에서 제 밑에 또래 애들일텐데 민방위 교육받으러 가면.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도 가끔씩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제 딱 그 좀 약간 구멍이 보인다. 아 좀 약간 왜 갑자기 반말 나오지? 그때 저는 일부러 뜬금없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라고 그 사람의 반응을 자극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난 그건 좀 별로. 아 근데 형은 그거 먹고 싶은데요. 뭐뭐 씨는 뭘 드실 거예요? 하면 좀 약간 그 사람이 잠깐만 갑자기 왜 이렇게 분위기를 박살냈지? 이분이. 하여튼 약간 방금처럼 반말해서 그런 건가라는 그 생각을 줄 수 있게끔 분위기를 박사시키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난 그건 좀 별로라면 왜요? 전 이거 먹고 싶은데요? 하라고 하면서 더 존댓말을. 아니 존댓뿐만 아니고 나 형이야 라는 부분도 강조시켜야 돼요. 형은 그거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어 그거 무섭다. 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존댓말에. 네. 이거 무서운데요? 이거 강력한데요? 네. 그러면 다시 안 할 거예요. 가끔씩 문제를 뿌리를 뽑아야 돼요. 가끔씩 가위로 이렇게 뭐지 나뭇가지로 자르시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저는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후배가 난 그건 좀 별로라고 하면 야 그냥 이렇게 된 김에 말 놓자. 아 근데 이거는 말을 놨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 방법인데 우리 아들도 나한테 말 놔. 그러니까 너도 말 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편하게 다가오진 않나 봐요. 우리 아들도 말 놓으니까 너도 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들 아들 드립까지 나왔으면 정신 잘할 거예요. 상대방이. 권태리 님이 아일 꼰대 씨 오늘 의상이 잘못됐어요. 한복 입고 오셔야 해요. 저 원래 두루마기 입고 다녀요. 그 짓만 하지 마. 그 짓만 하지 마요. 그래도 그거 참 재미있었을 텐데 오늘 두루마기 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런 건 싫어요. 외국인들한테 두루마기를 입히고 팍송시켜주고. 옛날에 맞아 그랬어요. 그다음에 김치 먹으라고 하고. 네. 김치 먹으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김치 먹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김치를 먹고 난 다음에 어디서 김장 안지를 맞춰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먹은 이거는 경산도 아니고 강원도 김치인데 석조인지 강릉인지는 모르겠. 뭐 이 정도로 해야지. 진짜 한국 문화를 안다 해요. 그리고 서정희 님이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어요. 아마도 상대방이 내가 존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연자부터 계속 높여주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눈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진짜 이런 건지. 4187 님은 친구처럼 지내는 게 좋아요. 저도 대학생 때까지 존대만 받으려고 했는데 군대 다녀와서는 친구처럼 지내는 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좋더라고요. 많이 친해지는 느낌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나이대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30대를 넘겨서 40대 얼마 안 됐고 아니면 40대 넘기는 중이다. 한 살 두 살 자기는 신경 안 쓰이게 돼요. 그런데 20대라면 한 6개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20대 때는 오히려 어릴수록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냥 뭐 나이 한 두 살 정도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20대일수록 더 위아래를 따져야 된다. 그 이유는 뭐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피자판이 있는데 피자판을 10개를 자르고 조각 하나를 먹으면 그거 좀 약간 티나잖아요. 그런데 피자판을 60개로 이렇게 잘라주고 하나를 먹으면 왠지 좀 약간 안 보이는 듯해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40대 넘기고 난 다음에 한 살은 느낌 안 나요? 피자가 60조각 있는 느낌이니까 하긴 우리가 어르신들 모여있는 거 봐도 그래요. 서로 싸움 날 때 그때 나이를 확인합니다. 야야 하고 지내다가 싸움이 나면 너 몇 살이야? 막 이러면서 그때 나이를 확인합니다. 아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주세연님이 알파고님 주머니에 엽전 가지고 다니시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박성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밥 먹을 때 숟가락 놓기와 물 따르기는 물병과 식기가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건가요? 막내가 해야 하는 건가요? 가까운 사람이 꺼내기도 쉬워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까운 사람이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면 막내가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는 분과 이 주제로 소소하게 논쟁 좀 했었습니다. 두 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는 또 좀 약간 변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가까우냐 바로 옆이야. 내가 직장 상사 바로 옆에 수저와 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장 상사는 얼마나 상사예요? 오 이거 다 약간 수학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약간 팀장급이야. 팀장급이래요? 형 이거 좀 해줘. 그러니까 약간 내가 봤을 때 알파고는 임원 밑은 그냥 형으로 가는구나. 임원 밑이 하니까 뭐 부장까지만 부장까지도 부장은? 네 부장도 이제 해주고 자장까지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부장 이후로는 이제 사실은 임원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장 가지는 형이고 아 형 여기서 좀 숟가락 해줘요. 근데 그러면 그때 막내는 뭐하죠? 막내가 얼마나 멀리 앉았느냐. 아 근데 그럼 이런 상황이야. 막내가 차장 옆에 앉아있어. 아 그러면 막내한테 시키죠. 아 막내한테 시키죠. 야야야 너 지금 자장님 옆에 앉았는데 근데 설마 차장님한테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지? 막내는 이러면 안 돼. 아 근데 막내가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차장한테. 사실은 그럴 때는 또 좀 약간 얄무인 놈들이 있어요. 앉기 전에는 야야 잠깐만 잠깐만! 차장님 거기 앉지 마시고 야야 막내 야 막내! 너 이쪽으로 와. 하면서 일단 앉기 전에는 배접을 해야 돼요. 자리를. 근데 지금 들으면 네. 알파고는 절대 안 하네요. 저는 되도록 저는 분쟁기를 시키고 분쟁 다음에 중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킹메이커 같은 거네요? 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아 피스메이커가 어울리네요. 어마영님이 막내가 숟가락 가까이 앉았어야죠. 그래야 사회성 만렙. 그렇죠. 강이부님. 성질 급한 사람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신경 안 쓰거든요. 이거 숟가락 뭐 놓고 하는 거. 왜냐면 제가 스무 살 때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배어 있습니다. 그냥 어디 자리에 앉으면 숟가락 하고. 근데 어렸을 때 그게 사실은 너무 싫었어요. 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는 거의 신경 안 쓰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알파고가 지금 얘기하는 그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상사할 때는 형이라 그러면서 맘먹고 막내는 부리고. 아 그렇죠.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비공감 댓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제이래빗, 아저씨.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알파고 신하 씨와 함께 꼰대란 무엇인가? 이거 뭐예요? 무슨 이해치 칼이에요? 역사는 무엇인가? 더블 꼰대란 누구인가? 네. 이해원 님이 요즘 MG들은 같이 밥 먹을 때도 이어폰을 끼고 먹는다고 하는데 알파고 생각은 어때요? 상사랑 다 같이 밥 먹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다. 이미 혀짓증 나왔습니다. 네. 어떤가요? 아 여자친구랑 같이 밥을 먹을 때 이어폰을 못 끼는 사람이 감히 상사랑 같이 밥 먹을 때 이어폰을 낀다고? 아 말이 안 되죠. 네. 아 이어폰 끼고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상상은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를 모셔야지 직장 생활이 좀 편합니다. 아 그거 좋은 마인드인데요? 네. 근데 싫을 땐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냥 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나 하듯이 하시면 돼요. 티 내지 않고 싫지만 오케이 오케이. 3719님 저희 사무실 막내가 근무 시간에 양쪽으로 이어폰 꽂고 음악 듣길래 한 소리 했더니 음악 들으면서 할 일은 다른데 왜 안 되죠? 너무 꼰대 같은 얘기 아닌가요? 라며 한 소리 들었네요. 근데 불러도 대답을 못 할 정도면 이어폰 빼고 일해야 하지 않나요? 아 근데 이런 게 진짜 요즘에 회사에 굉장히 많은가 보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일을 성격에 따라 달라 이를테면 진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이제 부스 안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어폰 한쪽으로 빼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소통이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매일매일 한 번 할까 말까 그런 부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장작 부스인데 이런 거 좀 디자인해봐. 잘 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뭐 이어폰을 끼고 해도 되는데 제가 한국 직장을 다녔을 때 제가 잡지 회사를 다녔거든요. 제가 자주 대화를 해야 되는 동료가 있었고 거의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는 그냥 이어폰을 끼고 되는데 옆에 있는 자꾸 우리는 대화해야 되는 친구는 이어폰을 두 개를 낄 때는 야 좀 하나를 빼봐. 내가 너로 부를 때까지는 2분, 3분 날라가. 그분도 뭐 아 죄송하다고 하고 뺐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3719님이 어떤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우선 얘기하기 전에 부들부들 하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뭔가 얘기하기 전부터 어우 막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빼고 여유 있게 얘기하면 아마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수정님은 반대로 상사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제 말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하죠? 아쿠는 제일 좋아요. 상사가 내 말을 못 듣는다.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제일 좋다. 시스템을 수장이 파괴시켜야지 시스템이 망하죠. 그거 좋은 말이다. 시스템이 파괴되려면 수장이 앞장서야 된다. 맞아요. 좋은 얘기네요. 이수정님 상사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8540님이 상사가 자꾸만 카풀하자고 하는데 저는 혼자 출퇴근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아내가 자꾸 줄을 잘 서야 승진이 빠르다고 카풀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어떡하죠? 여기서 지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직장 상사를 카풀하는 거 아니고 카풀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압박을 주는 아내예요. 재복이 그분의 마누라분이 다른 주제에 있어서도 이런 저런 어도를 내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보다는 좀 약간 집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지는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래피셜 8540님은 지금 직장 상사가 얘기하는 카풀을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또 다른 압박을 하고 있는 아내 그 아내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가 재복이니 아내분이 이 남자분의 자기 친엄마랑 관계 여동생이랑 관계 모든 것을 한번 관여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독립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침략당하는 거예요. 침략당하는 거라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언을 한 것도 사람들 자극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다 조크예요. 웃고 넘어가세요. 여기를 좀 불편하시면 방송에 힘들어요. 웃자요 하는 얘기들 얘기예요. 근데 김대원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문제점을 크크크 제대로 본다. 네. 그쵸. 근데 저도 약간 지금 그런 생각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상의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나랑 결혼한 파트너와 근데 그거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쿨한 척 하지 마세요. 아니 알파고 그럼 어떡해. 그럼 나도 DJ인데 식민지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도 좀 아니 나 좀 멋있는 거 해야 되잖아요. DJ인데 네. DJ이신 거 좀 기다려봐요. 나 좀 멋있는 것 좀 하게. 알겠습니다. 다 상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멋있는 거 타이밍이에요. 나 DJ니까 네. 다 상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의견을 교환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네.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고요. 알파고 씨의 어떤 발언이 저희 봉그래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침략 식민지 네. 이제 저는 알라딘의 요스 램프 아니고 알파고의 지식 램프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제 정치를 다루는 거니까 아 맞판에 지금 아 아니 대부분 아니 대부분이 있었는데 안 하셨잖아요. 유튜브에 대해서도 질문하시려고 했었는데 그거 보고 온 거예요. 여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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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고의 지식 램프? 네. 알라딘의 요스 램프 아니고 알파고의 지식 램프. 알겠습니다. 알파고의 지식 램프.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유료 구독까지 하시면 대단하시죠. 네. 남현우님이 꼼파고님 이렇게 웃긴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오늘부터 팬할게요. 김아라님. 알파고님 너무 웃겨요. 봉디랑 초면인데 티키타카도 잘 맞는 것 같고 고정 게스트 하시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봉디랑 저면 아니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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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이고 아이고 네. 종종 이렇게 얼굴 보면서 초면이 아닌 우리들끼리 네. 얘기해보면 좋겠네요. 끝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는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해요. 네. 저는 블랙키스의 론리보이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내일 목요일에도 보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